네, 지금 이곳은 동대부역 광장입니다. 엑스코를 가기 위한 찬스 버스가 있습니다. 이찬원, 너의 꿈을 응원해. 끝에 버스를 타면 엑스코에 갈 수가 있습니다. 버스 시간은 이곳 동대구역에서 매시 청각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엑스코에서 동대구역 오는 것은 매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승차 위치는 동대구역 3번 출구입니다. 동대구역 3번 출구에 나오시면 이러한 동대구역 광장이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도 있습니다. KTX나 SRT를 타고 동대구역까지 오셔서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동대구역 3번 출구를 나오셔서 노란색 선을 쭉 따라오시면 택시 타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오시면 되고요. 택시 타는 곳을 지나면 택시 타는 곳을 지나면 대구 시티투어버스 승차장이 있습니다. 대구 시티투어버스 승차장 이곳에서 엑스코 가는 찬똥버스를 승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동대구역에서 매시 청각에 출발을 합니다. 아 찬스버스가 왔습니다. 아 저분은 누구십니까? 어 저분 어 저분 누구십니까? 승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찬스버스 네 감사합니다. 이찬원 파이팅 예 파이팅 이찬원 파이팅 네 수고하십시오. 이찬원 너무 예뻐요. 그럼 해야지 그러면 빽빽빽 찍어 빨리 이동해 한 번 한 번 더 이찬원이 너무 예뻐요. 파이팅 이 사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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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기사님도 최고 어 누구십니까 이게 근데 어 백설공지님이신데 사랑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찬스 월딩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지금 저는 찬스버스를 타고 동대우호로 지금 막출발했습니다. 막출발했습니다. 대구 시내가 쫙 보이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엑스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